카리나는 범실 2개만 기록하면서 16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. 가운데 뜹니다. 다시 넘어갔고요. 배티 준비. 오른쪽 한송이. 자 또 넘어갑니다. 세 번째 어디로 갈까요? 가운데입니다. 석공. 자 이번에도 잡았습니다. 득점할까요? 박정아. 자 유효블루킹. 그리고 이소영. 남지현 이영희. 자 사랑합니다. 대답은 랠리입니다. 마무리할까요? 비속공. 맞았습니다. 자 IBK 득점한다면 수비의 승리인데요. 카리나. 자 어택커버댑니다. 랠리 길어요. 밀어넣기. 안고 떨어집니다. 공격기면은 IBK. 왼쪽에서 박정아. 자 이소영이 자리 잘 지킵니다. 그리고 이소영. 자 건져 올립니다. 넘겨야죠. 길게 보냅니다. 자 배티 선수 준비해야죠. 다시 한번 백어탉. 나갑니다. 나가요? 하. 배티 선수가 자꾸 본인이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서는 안됩니다. 이거 멋진 수비가 됐고. 아 끈끈하네요. 그렇습니다. 이상하죠? 이 정균이기 때는 반대현상이었단 말이죠. 그 IBK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뭐 제스카티스가 받아내는 형식이었는데 현재 시점은 다릅니다. 그러셔요. 말 예약의 포즈 MODG 올라간다. 안녕하십시오. 보님.. 아멘